오케이.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날 것 같다? 배쓰 것 같애. 자 그럼 보겠습니다. B가 내는 소리는 B L은 O E는 E가 내는 소리 몇 개가 있죠? 세 개가 있죠? 오케이. 첫 번째. 내 이름을 불러줘. E. 대표 소리. E. 힘 빠졌어. 어. 여기서는 대표 소리예요. E. 그 다음 SS는 S. 합치면 B B S. 뭐라고? 천천히 하면 뭐라고? B S. 뭐라고요? 빠르게 하면 뭐가 될까? 오케이. 뭐라고요? B B S. B B S.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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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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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엘이 내는 소리를 아까 전에 엘 소리를 안 내줬죠 플래스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? 그렇지 Bells 왜 소리가 났는지? Bel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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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나게 했죠 그렇습니까? 오케이 그다음에 K소리로 얘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? 그렇지 Cat Cat 매우 발음이 좋았어요 Cat Cat K K는 K E는 대표 소리 E P는 T는 T는 합쳐서 왼쪽 Cat 가 됐죠 Cat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? 음 그래서 W는 U E는 A B는 V 합치면 웹 왑 왑 랩 like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소린ài Islands 그거 ôm 우리 k 오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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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일단 뭐야 숙제다 이거 하고 계세요 그치 뭐라고 캬 캬 캬 캬 캬 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음 으의 취되어 c 났스 가스트 네 Christian 내 allows gтов에 꺼 이준otta 스캐식 짜식 짜식 기는 이 는 에 s 제가 은 자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하고 가죠 A는 몇 가지 소리죠 네 가지 소리를 내주죠 A는 첫 번째 대표들이 두 개 A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어 그렇죠 여기서는 힘 빠졌어 D는 E는 대표 소리 A P는 T는 합쳐서 어드에프트 어드에프트 어데에프트 빨리 하면 어댑트 어댑트 한번 들어볼까요 어댑트 뭐래요 어댑트 뭐하고 어댑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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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오우는 오우가 내는 소리 한번 해보죠 오우는 욕심쟁이라서 소리를 4개나 갖고 있죠 오케이 첫 번째 oh 대표 소리 O 아 힘 빠졌어 어 어 오케이 여기서는 오우 소리 됐어요 그렇습니까 B는 B E는 대표돌이 대표돌이 음 잘 안돌려 좀 크게 얘기해줘 에 Y는 음 자 V는 V가 내겠지 그치 Y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Y는 짧은 짝대기죠 첫번째 왜 채연이 왜 음 Y는 첫번째 소리 짧은 짝대기죠 그쵸 맞습니까 또 뭐가 있다 했죠 자 이제 두번째 알려줄게 짧은 짝대기 소리도 있다 했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E 됐습니까 여기서는 E가 됐어요 E 내 삽팀 뭐가 될까요 Obey 뭐라구요 Obey Obey 뭐래요 오케이 조금만 더 크게 Obey Obey 뭐라구요 Obey 이제 미구 오케이 오케이